대형 화면에 펼쳐진 길을 따라 운전 연습을 합니다. 전투기에 타지 않더라도 실제와 같은 조종 훈련이 가능합니다. 모형 활의 시위를 당기자 화면에서는 실제 활이 관역에 꽂힙니다. 순천 자볼드는 이런 4차 산업 기술을 경험하고 신기술이 접목된 직업을 직접 체험하는 공간입니다.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자율주행차와 3D 프린터 등 첨단 기술을 통해 청소년들은 미래 직업을 꿈꿔볼 수 있습니다. 정원 문화 체험, 그리고 이어서 앞으로 미래의 체험과 직업군이 될 4차 산업과 관련된 체험관을 순천에 만들려고 합니다. 기존 직업에 대한 체험은 대기업 홍보관과 정부 부처 체험관 유치를 통해 해결할 계획입니다. 국민안전처의 안전체험관, 산림청의 목재체험관, 포스코와 카이스트 홍보관 등이 대상입니다. 수도권에 몰려있는 4차 산업 업체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정부 공모에 선정되는 것이 순천 자볼드 성패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국가정원 프로젝트를 통해서 550만이라는 관광객들이 모이고 있고요. 그 다음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이 된다 그러면 홍보의 장으로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천 자볼드는 내년 상반기 공사를 시작해 2020년 문을 열게 됩니다. KBC 이상환입니다.